안녕하세요 다혜리와 다혜리의 모이로그 식당에서 먹방을 해볼거에요 물을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죠?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멸치를 먹어볼게요 멸치 눈 봐 멸치 눈 보여요? 약간 덩어리에다가 약간 덩어리에다가 음 매콤한 걸 조금 넣고 솜사탕도 조금 넣고 솜사탕을 넣었어? 아니아니 콜을 넣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짜란 오징어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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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밥은 약간 쌀맛 쌀맛 오케이 여러분 이 사람 잘한다 사람 잘해 맥주리알을 먹어볼까 매운가요? 맛없게 먹기 먹방인가요? 저 해볼게요 오! 한 땀 흘렀어 한 땀 흘렀어 한 땀 흘렀어 고춧가루 오! 고춧가루 이 먹방은 이것만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방은 이것만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이